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 얘기해보겠습니다. 인보사 하는데 이게 인보사가 뭔가요? 네 그 인보사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인보사라고 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만든 주사제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에서 개발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초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판된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세표 치료제,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인 신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관절염 환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만든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세포 성분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이 2년 전에 이 치료제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또 드러나면서 이 코오롱 그룹 계열사의 주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보사 파문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도 급락했고 식약처의 부실어가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연골 세포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이 약에 들어간 신장 유래 세포의 안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투약관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보사의 식약처가를 받기 위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연골 세포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신장 세포 GP2-293 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이 GP2-293 세포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종양 원성을 가진 세포로서 미국 세포 주은행인 ATCC에서는 인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약처의 허가 취소 여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개발업체 코오롱 티슈진이 2년 전에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나오면서 지금 은폐 논란마저 일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입장은 애초에는 원골 유래세포로 설계를 했는데 본인들이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신장 유래세포가 들어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단지 사후적으로 밝혀진 것일 뿐이다 그동안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후적으로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임상 과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의약품에 함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을 통해서 약사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건데요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불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투여받은 환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업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임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한 3,7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1회 주사 비용이 700여만 원가량에 달한다고 하고요 거의 비싸네요 네, 굉장히 상당히 비용이 큰데 양쪽 무릎에 맞을 경우에는 거의 1,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법무법인 오킼스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환자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전날 기준으로 할 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가 11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킼스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임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임보사를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소송이 시작된 후에 나중에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규모는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손해 입증 부분이 되게 될 텐데요 환자들이 임보사 때문에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보사 투약으로 인해서 종양이라든가 암 이런 것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로서 입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성분이 바뀌었고 그 성분이 이렇게 위험한 세포라는 점을 알게 된 이상 그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위자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자료 부분은 법원에서 금액이 많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런 위험한 세포가 들어갔던 것을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비용 즉 그 약값이 되겠죠 7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량 이르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측에서는 원래 연골 유래세포로 설계를 했는데 분리정제 과정에서 과실로 신장 유래세포가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인지 고의인지 역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송 판결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안의 심각성이나 시민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시판허가를 취소해달라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책임을 피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주권시민위원회가 코롱생명과학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료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한 사무초장께서는 인보사는 희귀난치성 질병도 아닌 관절염치료조인데 효능도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애초허가 당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발견됐으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거 뭐 그동안 얻은 수익을 뱉어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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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